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큐베이스 내에서 미디 리전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요.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 mbc 아카데미 Q&A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글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Q&A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세요. 자 그리고 더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려면은 여러분께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 좋습니다. 이름 변경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큐베이스 인폿 라인을 이렇게 보이시게 하셔야 됩니다. 자 회원분께서는 여기 있는 인폿 라인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건데요. 자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미디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네임 부분에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겠습니다.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.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라인을 활성화 시켜주시려면은 자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큐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. 자 그러면 자 인폿 라인이라고 보이시죠? 자 이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면은 자 보이시다시피 자 이렇게 나오지가 않게 되겠습니다. 자 이해가 되셨나요? 이렇게. 자 그래서 인폿 라인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시는 여러가지 UI들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. 자 위쪽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자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뺄지를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. 자 예를 들어서 툴 버튼을 안보이겠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자 기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쪽 라인의 빈 공간을 우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있는 툴 버튼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인스펙터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하단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뺄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자 트랜스포트 패널에서도 우클릭을 하셔서 마찬가지 어떤 것을 보고 뺄지를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인포 라인을 여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켰는데요. 자 이것도 단축키 쉬프트 그리고 더하기 F2를 누르게 되면 펑션키 F2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키 커맨드가 있죠. 자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내가 방금 전에 한 액션이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윈도우에 자 인 라인에 자 비유 레이아웃 자 보시면 쉬프트 더하기 F2 이해가 되셨나요?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요 단축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요기 있는 미드 리전을 자 앞쪽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알트를 눌러서 혹은 옵션을 눌러서 요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뒤쪽 리전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. 자 이해가 되셨나요?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